올 들어 7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40조 원 넘게 줄면서 세수 부족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가 원인입니다. 내년도 수출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 감소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. 이은정 기자입니다. 하반기에 들어서도 세수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의 1년 전 대비 감소 규모는 43조 4천억 원, 상반기 39조 7천억 원에서 한 달 만에 또 3조 7천억 원 커진 겁니다. 소득세와 법인세, 부가가치세, 3대 세목이 다 줄었는데 1년 전보다 소득세는 12조 7천억 원, 법인세는 17조 1천억 원, 부가세 6조 1천억 원 줄어 모두 6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. 나빠진 경기로 인해 기업 실적과 부동산 거래가 모두 위축된 탓입니다. 부동산의 경우 5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2.7%,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31.9% 줄었습니다. 더딘 수출 회복세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. 법인세 같은 경우는 23년 실적이 24년 법인세 세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. 실제로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367조 원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예산안 편성 때보다 33조 원 낮춰 잡은 겁니다. 역대급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면서 나라살림 적자 확대 우려도 점증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.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올해 세수 재축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기존 예상치의 대폭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연합뉴스티비 이은정입니다. 연합뉴스